일단 드랍 더 비트를 참여해서 내가 우승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좋지만 저는 우승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 그거 생각하고 나오진 않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상관이 없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못 받더라도 우승하겠다는 목표가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저는 야마 있는 사람을 제일 보고 싶어요 I got I got I got I got 러요티가 러요티에 쌓아 my DNA 인맥 힙합을 격파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블라인드 힙합입니다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요 당황스럽고 흔들이지만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이거지 겁나 잘한다 골 때렸어요 정말 골 때렸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기본 기계가 너무 찬다네요 재밌네 드럭 더 비트 이렇게 진짜 잘해야 리액션이 팍팍 나왔는데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진짜 이런 거 상상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